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. 자, 내리시오. 됐습니다. 마음대로 하시오. 잡으시오. 자. 고맙다는 말은 됐소. 무슨 책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만민평등이요? 응? 그게 어때서 그러십니까? 아니, 어떻다니? 이 사농공상이 유별하고 반상의 법도가 확고한 것을 이렇게 불온한 서책을 자주 읽다가는 나중에 역적되오. 하... 주십시오. 읽을 자격 없습니다. 그런데 그 혀남 선생은 왜 이런 일을 당신한테 준 거요? 다른 제자들도 많았을 텐데. 그야 뭐 절 아끼셨으니. 음... 말 타일 줄 아는 제자들은 싫어하시고? 아! 농이요. 농. 그만 돌아가십시오.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겠습니다. 예? 오는 동안 충분히 봤습니다. 혼자도 할만합니다. 아니, 그만두시오. 그 견눈질로 보고 배울만한 게 아니오. 위험하다니까. 주십시오. 주십시오. 이리! 걱정 마시오. 내 돌아가면 찬찬히 가르쳐주리다.